이 영상을 제공해 주신 제보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시는 영상은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전주 완산구 선관위 사무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상 아래에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5일 밤 9시가 넘은 시각에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3월 5일이면 본 투표가 있기 4일 전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저렇게 기존의 봉인지를 뜯어내고 가짜 사전투표지를 저렇게 마구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난 번 영상에서 인천 남동구에서도 저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저짓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계속 지켜보십시오. 전국에서 동시다바로 저짓을 touched on. 전국에서 동시다바로 저짓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다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체 조차을 하는 것을 보며 자리에egen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동시인의 봉인지를 의미가 나온다는 것을 보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바로 바닥에 지켜보십시오. 전국에 대한 정치적은 인체치로 연괄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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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